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삭 빅데이터 분석과 가정 4기 신한카드 기업 연계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정수민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크로스 도메인 환경의 이종 산업과 데이터 결합 방법 연구입니다. 다른 팀과는 다르게 결합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개혁, 데이터 소개, 모델링 및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산업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년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및 분석 기술 활용 항목이 포함된 미래 준비도 분야에서는 한국이 전체 1위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빅데이터 및 분석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배경으로는 데이터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크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데이터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의 기대효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례입니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 및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개선했고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결합 방법 또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보유한 대부분의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실제로 애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 세계에서 26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기업 단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기업 간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기업 간의 데이터 결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데이터 결합은 별도의 기간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기 관리 기간부터 결합 전문 기간까지 모두 두 개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보다 법률 개선과 같은 법정책적 연구나 모빌리티, 메디컬 분야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결합 전문 기간을 거치지 않고 기업 간 직접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결합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고유 정보를 이용하고자 했으며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데이터 수를 확장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방법론을 활용할 경우 데이터 결합 시 전문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결합을 위해 최소한의 고유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가집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가 수행한 프로젝트의 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3명의 팀원과 각자 맡은 역할입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사용한 기술과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한 후 SEC 프로세스 및 STC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를 결합해 비교군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 모형을 모델링하고 연합학습과 분할학습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한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소개입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것은 범사용성입니다. 본 연구 방법론의 가장 큰 이점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 데이터인 신용카드 연체 여부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로 건강보험 관심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연체 여부 데이터의 직업종류 컬럼의 결측치는 잡리스로 근로연차 컬럼의 결측치는 0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데이터의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원앗 인코딩한 결과 신용카드 연체 여부 데이터 컬럼은 20개에서 54개로 건강보험 관심도 데이터의 컬럼은 10개에서 11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데이터의 수치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및맥스 스케일링을 진행했습니다. 및맥스 스케일링은 값을 0과 1로 정교화하여 직관적임으로 해석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데이터 모두 불균형하였기에 학습에 편향되는 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과적합을 방지하도록 다운샴플링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두 가지 데이터 결합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는 STC, Statistic Data Combination 프로세스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클라이언트 A가 기준이 되는 데이터이고 클라이언트 B가 결합되는 데이터입니다. 먼저 B, Client B 데이터를 성별과 나이로 그룹화합니다. 각 그룹별로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평균, 최빈값, 중앙값 등으로 집계하여 통계값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기준이 되는 A 데이터의 동일한 성별과 나이를 가진 B의 통계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A 데이터의 가와 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유정부가 21살 남성으로 B 데이터의 1번과 결합하게 됩니다. 다와 같이 21살 여성인 경우에는 B 데이터의 2번 라 데이터와 같이 24살 여성인 경우에는 B 데이터 3번과 매칭합니다. 왼쪽에 위치한 슈터 코드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계산한 통계값을 사용하므로 이상치의 영향이 감소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고유정보를 기준으로 그룹화하기 때문에 주체가 특정적 위험이 적습니다. 다음은 SEC, Sequential Data Combination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고유정보로 성별과 나이만을 사용했습니다. 아래 표는 Client A 데이터를 기준으로 Client B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예시입니다. 먼저 A 데이터와 B 데이터의 고유정보는 모두 21살 남성으로 동일합니다. 이때 A의 가와 나 데이터에는 순차적으로 B의 1과 2 데이터를 결합시키고 다와 라 데이터는 다시 B의 첫 번째 인덱스로 돌아가 1번, 2번 데이터를 반복 결합하는 방식으로 1대1 결합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위치한 슈터 코드는 SEC 프로세스를 나타낸 방법입니다. SEC 프로세스를 통해 결합했다면 데이터의 손실이 없고 최소한의 고유정보만을 사용했으므로 주체가 특정될 위험이 감소합니다. 다음부터는 오현진 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모델링 및 결과 부분부터는 제가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이디어에 토대가 되는 연합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학습은 야쿠브 코네크니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아이디어인데요. 저희 연구의 경우에는 기업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각자 로컬 환경에서 본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업데이트한 내용을 중앙 서버로 전달해서 집계하는 통합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서버에서 각 학습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연합학습은 각 클라이언트들이 로컬에서 각자 학습한 결과를 서버에서 통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탈중앙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도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할학습 과정은 앞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연합학습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선행 연구된 다양한 분할학습 과정 형태들을 저희의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먼저 기업에 해당하는 각 클라이언트들이 각자 로컬 환경에서 본인들의 데이터로 모델을 절단 레이어까지 훈련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중치를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에서는 전달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나머지 레이어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순전파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순전파 과정이 모두 마친 뒤에는 서버에서 최종 레이어의 그래디언트를 생성하고 잘라진 레이어까지 다시 역전파를 진행합니다. 이후 잘라진 레이어에서 그래디언트를 상대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을 해서 상대 클라이언트의 나머지 레이어에서 역전파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 결합까지 활용을 해서 분할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이시는 시도 코드로 저희가 나타내봤는데 아무래도 이걸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제 그림을 다시 띄워놓고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 클라이언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절단된 레이어까지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 이제 훈련에서 발생한 가중치와 데이터 결합키를 이제 서버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는 수신한 데이터 결합키를 사용해서 결합한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이제 이 학습 데이터와 전달받은 가중치를 사용해서 나머지 레이어들을 마저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순전파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최종 레이어에서 그래디언트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그 생성된 그래디언트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 클라이언트 쪽에 역전파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은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훈련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기존의 분할 학습 과정은 클라이언트가 모델의 앞부분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서버가 뒷부분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각 학습의 가중치가 반영이 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 결합키와 가중치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서버의 가중치들이 모두 반영되도록 그렇게 연합학습과 분할학습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각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가중치와 그 다음 데이터 결합키를 서버가 받아서 자신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완을 유지하면서도 그 다음에 협력적인 그런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습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측 모형을 저희가 모델링 해봤는데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레이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여 결과를 비교한 뒤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 구성을 사용해볼지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레이어 크기를 상수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각 데이터의 피처 기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 대신에 모델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레이어 크기로 구성이 되도록 각 레이어의 크기를 보시는 대로 32, 16, 8, 4와 같이 상수로 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경우엔 학습 후 실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일부 데이터에서는 피처 개수와 레이어의 크기가 커서 차이가 커가지고 예측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해석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레이어 크기를 비율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의 피처 개수를 모두 고려해주기 위해서 모델의 각 레이어 크기를 보시는 대로 보이시는 대로 이제 각 레이어의 크기를 피처의 수와 비례하도록 비율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경우에 학습 후 실제 결과를 비교했을 때 각 데이터에 맞게 레이어의 크기가 변화해서 데이터의 특성이 잘 반영됨에 따라 레이어 크기를 상수로 둔 경우에 비해서 예측 성능이 매우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종 예측 모형의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비율로 설정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습과 예측 과정을 통해서 각 데이터별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데이터별로 맨 위에 위치한 오리지널 데이터가 결합 전 단일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가지 경우가 SEC 프로세스와 STC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한 경우의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단일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SEC 프로세스와 STC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합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한 경우 예측 정확도가 향상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일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수는 그대로인 반면 데이터의 피처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저희가 해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SEC 프로세스를 거쳐 결합한 데이터와 STC 프로세스를 통해 결합한 데이터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표상으로 수치를 봤을 때는 두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좀 더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 실제로 예측한 결과를 직접 들여다봤을 때 SEC 프로세스를 거쳐서 데이터를 결합한 경우에는 예측된 데이터들이 하나의 값에 편향되지 않고 골고루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STC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합한 경우에는 예측 데이터가 하나의 값에 편향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STC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를 결합한 경우 같은 그룹에는 동일한 통계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들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했던 반면 SEC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한 경우에는 같은 그룹의 데이터라도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1대1로 매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데이터의 특성이 예측에 반영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SEC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한 경우가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였는데요. 그러면 과연 데이터의 결합이 예측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XAI 기법인 샤프 분석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위에 보이는 두 가지 그래프는 SEC 프로세스로 결합된 신용카드 예측 데이터와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심도 예측 데이터입니다. 그거에 대한 샤프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20개의 변수들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변수들 중에서 저희가 붉은 박스로 표현해둔 이 변수들이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 피처들이 아니고 새롭게 결합되어서 그렇게 등장하게 된 피처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붉은 네모로 박스로 표현해둔 새로 등장하게 된 피처들이 이 상위 20개의 변수들 중에서도 꽤나 높은 순위로 그렇게 랭크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결합이 예측에 조금 영향력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였고요.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결합 전 단일 데이터에 비해서 SEC 프로세스 및 STC 프로세스를 통해 결합한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결합 방법론 중에서 특히 SEC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를 결합하여 학습한 경우에 예측이 보다 정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샤프 밸류를 통해서 예측에 중요하게 사용된 피처들을 살펴본 결과 데이터 결합이 실제로 유의미하게 작동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SEC 프로세스를 통한 데이터 결합 방법론을 제안하며 이제 이 방법을 통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데이터들을 동시에 결합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자유로운 데이터 결합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고도화된 크로스 도메인 추천 시스템 개인화 서비스, 광고 및 마케팅에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달성한 몇 가지 성과인데요. 저희가 제시한 데이터 결합 방법론 부분 위주로 포스터를 작성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춘기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요즘 데이터 결합 방법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인지 이런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질문 주셨고 생각보다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행 연구를 좀 앞서 찾아본 결과 관련된 연구가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KCI 논문으로 투고를 해보게 되었고요. 딱히 승인이 나있고 현재 지금 리뷰 기간을 진행하고 있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참고한 일부 선행 연구 및 문헌들이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회사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이 데이터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머지않은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면서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분할 학습 부분은 다 직접 구현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클라이언트 A랑 P랑 나눠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준비는 못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각자 학습한 결과랑 데이터 결합키를 분해가지고 결합한 것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럼 저기서 서버 A랑 서버 B는 서로 독립된 서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각자 환경에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서 라벨에 대한 거는 좀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A랑 B랑 같은 라벨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지 저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결합키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협업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각자 그냥 데이터만 상대편 걸 이용하고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분할 학습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 데이터는 같게 사용하면서 분할 학습했을 때랑 아니면 그냥 보통 방법으로 그냥 같은 환경에서 학습했을 때 성능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그냥 결합해서 사용했을 때랑 네. 그 분할 학습 과정을 통해서 평가했을 때 그 차이를 혹시나 이제 같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분할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 결합론을 제시하면서 이제 평가했을 경우랑 이제 분할 학습까지 이제 다 적용을 해서 진행해 본 결과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의 수치상의 차이는 있었는데 딱히 막 그렇게 엄청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은 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은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드릴게요. 네. 일단 저도 이게 되게 생소한 분이라서 발표도 되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장표에서 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랑 이제 서로 이제 가중치 데이터하고 가중치와 데이터 결합키를 서브로 전송해서 각자 이제 원하는 방향에서 모델을 학습하는 건데 네. 그럼 클라이언트 A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 모델 레이어하고 모델의 타입과 클라이언트 B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타입이 네. 다 타야 되나요? 네. 모델의 종류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은 이제 A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이어는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달라 그 레이어 그 크기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컨셉 자체가 이제 가중치를 바탕으로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단일 데이터랑 결합 데이터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일종의 전의학습 느낌으로 들어가서 크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단순히 궁금한데 22페이지에 SEC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클라이언트 A에 가해 남 21세 100에 클라이언트 B에 남 21세 50이 이제 머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남 클라이언트 A에 남 21세 100에 네. 클라이언트 B에 남 21세 500은 머지가 안 되는 건가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보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저희가 예시는 이 경우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두 개가 동시에 결합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반대로 결합이 그 정렬 순서에 따라서 그 결합이 반대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해 남자에 지금은 50이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순서가 반대다 그러면은 500이 달라붙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능이 되게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그 부분만 이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 그 말씀해주신 대로 21세 100에 50이 붙은 다음에 500이 따로 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약간 암호화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키와 공개키를 이용해서 싱크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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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